바다에 가면 작은 부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부표 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그 부표 밑에는 작은 초록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었네요 식물들도 있구요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서젠트 메이저피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해석이 좀 안돼요 군대에서 상사하는 그 상사 물고기라고 해야 할까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와이에 사는 조그만 생명체들이에요 감사합니다